미래를 여는 교육 네 저 역시도 이 시간이 매우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참 학교에 가는 게 지겨운 게 아니라 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와 같은 방송의 길을 꿈꾸는 학생들이 나왔는데요 미래 방송 산업의 주요 계절 인재들을 모셨습니다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마스코트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방송영상연출과 2학년 정연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잘생겼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님의 밝은 기상과 인내심 있는 아이로 자라라는 순항들 이름을 가진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방송무대 디자인학과 3학년 위반 신혜인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학교를 안 나오고 돈을 버는 고등학생이 될 방송 촬영 조명가 3학년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네 아우 듬직합니다 혹시 정연 학생은 우리 스탭인 줄 알았어요 이미 저쪽에 앉아야 될 것 같았어요 이미 녹아들었어요 이 분위기에 이 방송국 스탭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도장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에서 오늘 현재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의 올드보이 지옥교육부장 장준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요즘 진짜 어떤 영상, 방송, 미디어가 대세입니다 우리 정연욱 학생 최근 등장한 학생 중에 가장 훈남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제가 머리 깎기 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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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는 힘들죠 지금 학교는 문제가 아니고 저렴한 색 절대로 삭발 같은 거 하지 마요 아니 그 경기영상 우리 오늘 과학고 네 네 네 우리 대표 학생들로 나왔습니다 학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에 있고 어떤 학교인지요 아 네 저희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는요 고향시 일산의 일산 서구의 호수공원 앞에 위치한 학교고요 방송 영상 연출과, 방송 촬영 조명과, 무대 디자인과, 스마트 영상 통신과, 방송 미디어과 이렇게 다섯 개 과로 이루어진 네 디지털 문화산업과 관련된 그런 학생들이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네 혁신학교입니다 역시 연욱 학생이 방송 관련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보통 우리를 보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카메라 앵글을 정면으로 딱 보고 쉽지 않은 건데 경기도 고양시의 자랑이기도 하고요 경기도 전체의 자랑이기도 하고 우리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선생님 언제부터 이렇게 방송 인재, 방송 인력을 교육시키게 되었습니까? 우리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는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7년 개교를 했습니다 고양시는 MBC 드림센터, SBS, 빈마루가 있고 아무튼 방송 영상에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산업구조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의 방송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사회 산업구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고 인재를 양성한다 그 현장이 궁금해집니다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수업 현장으로 지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뉴스 김민지, 김찬호 아나운서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실험율 역시 떨어질지 모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침체률을 기록하고 있는 동아리가 있다고 하여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공연 무대 설치 전문 동아리, 무대아트 오늘 있는 동아리 공연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를 시작합니다 조명부터 악기, 음향까지 무대를 설치하는 모습이 연예 전문가 못지않습니다 가끔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자신들 반의 힘으로 모델을 완성해가는 학생들 어느덧 텅 빈 공간은 화려한 조명과 음악으로 가득 찬 공연장으로 변신했습니다 행사를 나갔을 때 제가 노래를 틀었을 때 사람들이 신나고 즐거워하는 걸 봤을 때가 제일 뿌듯해요 휴일을 맞아 후배들을 찾은 졸업생 김도연 군 졸업 후 바로 취업에 성공한 어엿한 사회인입니다 취업의 비결은 학교 기업 활동으로 외부 행사를 통해 쌓은 경험 작년 졸업생 8명 중 7명이 졸업 직후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학교 기업은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학교 기업의 활동 내용은요 학교 축제라든가 인근 단체에서 필요한 행사를 기획할 때 음향과 조명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해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를 만드는 실력과 재능을 겸비한 무대아트 동아리 전문성과 취업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인기 동아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칸 영화제에 여러 한국 작품들이 초청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수상 작품은 없었지만 한국 영화의 작품성이 높아진 위상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도 작품 활동에 매진하며 제2의 공준호 박찬욱 감독이 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 학생들을 만나러 옥상으로 가보겠습니다 학교 옥상에서 때아닌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컷소리가 나자 서로를 안아주는 학생들 난투극의 주인공은 단편 영화를 촬영 중인 학생들입니다 배우도 스태프도 몸을 사리지 않는 촬영 현장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학생들의 열정은 끝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좀 퀄리티 있는 작품으로 재미있게 찍었고 이 친구도 재미있는 작품을 찍었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시상식이 있는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영화인을 꿈꾸며 오늘도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단신입니다 1학년 방송 읽는 시간에 선배들이 수업에 참여해 후배들에게 직접 지도를 해주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후배들 많이 알려줬는데 느낌이 어때요? 제가 1학년 때 선배들한테 배웠던 거를 똑같이 후배들한테 알려주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새롭게 감열로워요 새로운 느낌입니다 선배가 너무 무서워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진 김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를 그리며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학교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입니다 경기영상과학고 화이팅! 영화 제작은 물론이고요 방송 제작에 필요한 음향, 조명까지 실질적인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현장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일단 우리 학생들 지금 본인이 어떤 과에 있고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저는 현재 방송 영상 연출과에 있고요 제가 속한 연출과에서는 전반적인 영상 제작 이런 거와 실습을 통하고요 또 그런 이론적인 것도 배우면서 영상도 만들어보고 또 직접적인 촬영과 편집도 해보면서 연출 PD 같은 꿈을 키우기 위해서 연출과에서 그런 실습과 이론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혜인 학생은요? 제가 속한 방송 무대 디자인과는 이러한 무대를 세트 제작을 하고 설치하기 위해 기본적인 제조 방법과 건축 패드 실내 디자인 등을 배우고 있고요 물론 무대 꾸미기뿐만 아니라 인물에게 필요한 분장 또한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편집, 영상 관련 학교다 보니까 영상 편집에 걸맞는 실습 또한 하고 있습니다 무대 디자인과를 소개해 줬고요 오늘 방송국 갔을 때 굉장히 좀 신기했을 것 같아요 네 무대에 제가 생각해 본 게 보이니까 꿈에 가까이 다가가는 기분인 것 같아요 우리 열심히 쳐다봤어요 우리 프로그램 어떤 것 같아요 이 무대가 학생의 교육방송에 맞는 기분? 점돈 잘 돼있고 밝은 분위기 살짝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네 좋네요 다음 정연 학생은요? 제가 속한 촬영조명과는요 이렇게 카메라들에 좀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제일 가까운 카메라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DSLR까지 하면서 교육과정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조명 그리고 음향인 영상에 필요한 부서적인 관계들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방송촬영조명과, 무대 디자인과, 영상연출과 세과를 소개해 줬는데 나머지는 우리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소개한 세과 이외에 방송미디어과와 스마트영상통신과가 있습니다 방송미디어과는 애니메이션, 영화의 CG효과, 특수효과를 통해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학과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영상통신과는 요즘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앱 아시죠? 네 스마트앱 애플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만든 영상작품을 거기다 올리고 송출한 그런 학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방금